고고보로티비 고고보로티비 고섭이 아는사람이야? 오섭이 아는사람이야? 꼼꼼 귀여워 근데 뭐지? 감사합니다. 와 주묵 제대로 들어갔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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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만 바라보고 있음 애틋하네 애틋한 눈빛 엄마는 처음으로 한번 봤을때 엄마 엄마 소러워 소러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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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돌려버리는 거 같아 아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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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안 보여 응 응 좋네 그녀는 응 응 응 차차차차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여기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